강철 멘탈 만드는 마음 습관 3가지 계속 훈련하면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멘탈도 마음도 정신도 다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게 대단히 매력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. 주변에 멘탈 튼튼한 사람보다는 유리 멘탈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있고 스마트해 보여도 의외로 멘탈 약한 사람 많죠. 왜 그럴까요?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.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멘탈이 쉽게 부서지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. 제 주변만 그렇겠어요.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다는 뜻입니다. 국가대표 선수들 멘탈을 따로 관리하는, 따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. 스포츠, 미국의 스포츠 심리학자인데요. 짐 아프레모, 이분이 뭐라고 했나 하면 훈련을 통해서 강한 멘탈을 기를 수 있대요. 훈련을 통해서. 너무 좀 굿 뉴스 같아요. 챔피언들, 우리 분의 올림픽 하는 어떤 금메달리스트, 메달리스트들도 마찬가지지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. 매일 몸을 훈련하듯 정신을 훈련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도 챔피언의 강철멘탈을 어떻게 한번 배워서 스스로 한번 셀프트레이닝을 해볼까. 내가 정말 멘탈이 참 약하다. 의외로 내가 멘탈이 약하네.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가지 마음 습관. 매일 운동하는 것처럼 정신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. 강철멘탈을 위해서. 첫 번째, 반전의 기회는 항상 있다. 이런 어떤 마음 습관이라고 합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거기에 습관적으로 많은 말을 넣어보는 거예요.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.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. 아직 내 직장생활 다 끝난 거 아니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어떤 반전의 기회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. 이게 우리를 강철멘탈로 훈련시키는 데 첫 번째 방법이 되겠어요. 지난번에 올림픽 야구가 그렇게 욕먹은 이유가 뭐겠어요. 질 수도 있죠 사실. 어떻게 안 져요.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었던 거잖아요. 거기서 저는 야구 실제로 하는 거 본방 때 봤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해설로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러면 안 됩니다. 미친 듯이 파이팅해야 됩니다. 저는 미친 듯이 파이팅해야 됩니다. 라는 말에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어요. 그 말이. 그 박찬호 선수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리 지고 있어도 미친 듯이 끝까지 파이팅해야 된다. 이게 오늘의 박찬호 선수를 만든 결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저런 마음은 저런 생각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해설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겠죠. 그건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전반전에서 안 풀렸으면 후반전 내 인생 후반전에서 성적을 내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뭐 경쟁하면서 얼마나 앞서 있든지 얼마나 뒤처져 있든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.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의 어떤 일상에다가 한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 직장 상사랑 이제 관계가 좋지 않고 팀원들하고도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떠밀렸다시피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만뒀을 때는 사람들이 찌찌찌 안 됐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막막해서 이 사람이 뭐랬냐면 청과물 시장에서 이제 알바하다가 특수 과일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비싼 과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장 사장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쪼인해서 영업, 이제 백화점, 백화점에 납품하는 어떤 그런 영업을 한 거예요. 막 뛰어다니고 막 자리를 잡았대요. 그래서 정말 그 직장 생활할 때는 너무 그 이제 직장 사람들하고 나 정말 너무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 만큼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후반전 이렇게 그런 과일 그리고 요새 굉장히 또 고급 과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.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템을 딱 잡아서 지금 자기가 일하는 만큼 결과도 나오고 어떤 이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. 왜 그랬어요?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어떤 그런 아 내가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난 루저로 끝내지 않겠어. 뭔가 다시 성공해 볼 거야 라고 정말 박찬호 선수 말다나 미친 듯이 끝까지 파이팅을 했더니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. 그 제 선배 중에 이제 귀농하신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. 그러니까 그 한 3년 정도 굉장히 계속 실패했어요. 한 5년을 실패했는지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 그냥 올라와라 넌 농사가 안 맞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특용작물 재배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귀농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대요. 거기서 이제 그런 강의도 하고 자기도 농사를 짓고 이래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딱 이분은 잡았는데 지금에서야 친구들은 이제 다 이제 뭐 해야 되나 이제 다 퇴직한 거죠. 결국에 이제 처지가 바뀐 거예요. 굉장히 이제 이제 이 제 지인을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들이 그냥 포기했으면 됐겠냐고요. 뭔가 안 풀리는구나.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죠. 끝날 때까지 기운차게 긍정적으로 임하는 어떤 그런 마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반전의 기회는 항상 있다. 그러니까 첫 번째였습니다. 너무 좋죠. 말하면서도 너무 좋네요. 반전의 기회는 항상 있다.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. 끝까지 미친 듯이 파이팅한다 이런 거. 두 번째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힘든 게 당연하다. 그런 말 있잖아요. 뭐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은 사람이야.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왜 그래요? 내가 너무 겪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정신력이 강해요. 결국 그거잖아요. 근데 이제 힘든 일을 겪으면 정신력이 강해지고 그러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. 그런 힘든 일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다 인정하는 어떤 그런 한마디가 되겠습니다. 저도 이제 한동안 그런 말 많이 했어요. 회사에서. 뭔가 이제 계약 잘못되고 새로 오픈한 영업 매장이 이제 잘 안 되고 막 영 시원치 않을 때 이제 그 풀죽은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. 항상. 손수끼리 왜 그래?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한두 번 겪어? 원래 힘든 거야.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. 멈추지 않고. 이런 거.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후배들이나 저 스스로한테 해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. 그 정신력은 힘든 일을 반복하면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. 특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막 강제로 억지로 할 때 더 단단해진대요. 위로가 되죠.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요. 이 내 정신력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거하고 갔대요. 정말 너무 좋은 얘기죠. 오늘 교재로 쓰는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이거 하나가 굉장히 이 한 문장이 저를 참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. 힘든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.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건 결론도 안 나는 것 같고 이게 막 계속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? 라고 할 때 이 문장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 정신력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과 같다. 결국 돈이 입금되고 있고 돈이 모이고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제 뭐 겨울에 일찍 일어나서 막 뛰는 거 불편하잖아요. 그러나 그렇게 힘든 게 당연하다. 이제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 살을 빼든지 건강하게 되든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든지. 그리고 공부를 해서 뭔가 패스해야 돼? 오늘 10시간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10시간 꼬박 앉아 있어야 돼. 얼마나 불편해요. 그렇지만 나는 이 힘든 거 당연한 거고 난 성장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상당히 불편해도 그래도 성장하고 전진하는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우리를 점점 더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게 그렇게 만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. 자신감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. 자신감 근육. 세계 4위였던 터키랑 우리 여자 배구가 싸웠을 때 여러분들 그 표정 보셨어요? 선수들. 제가 주목한 건 선수들 표정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너무나 자신감 있는 표정.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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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표정이었잖아요. 그런데 3, 4위전 보셨어요? 그 세르비아하고 이제 했었는데 정말 일단 기량면에서 우리가 좀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선수들 표정이 어떤가 하면 막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이런 표정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럼 결국 이제 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겠죠. 그래서 이기는 상승세대를 딱 타면 표정이 확 달라지고 그러니까 몇 포인트를 딱 한두 포인트라도 따라가면 표정이 확 달라지고 또 그냥 막 또 떨어지면 또 표정이 확 달라지고 이렇게 막 계속 표정이 바뀌더라고요. 너무나 안쓰럽게.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나 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딱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승점을 따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. 그 다음에 그런 포인트를 못 따면 자신감이 또 없어졌다 이러잖아요. 어쨌든 한 포인트를 따야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자신감을 올리는 건 어떤 걸까요? 내가 내 기술을 준비하고 내 역량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어떤 기본기를 계속 쌓는 거 이런 게 어떤 자신감 근육을 길러서 결국 그 자신감 근육이 그런 승점 포인트 한 포인트를 따서 나를 더욱더 자신의 표정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. 내가 정말 자신, 내가 정말 이렇게 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으로 가져보, 근본적으로 파고 내려가다 보면 내 실력을 키워야지 결국 멘탈이 튼튼해진다. 어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자신감 근육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두려움과 불안. 그래서 멘탈이 막 부서지려고, 유리 멘탈이 막 부서지려고 할 때 나의 노력, 내가 노력을 더하자. 내가 노력을 더하고 내 실력을 더 쌓자. 라고 스스로를 다 잡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